안녕하세요. 디디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혹시 챗GPT 다들 사용하세요? 챗GPT는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에 뭐든지 대답을 해주는 채팅 형식의 인공지능입니다. 채팅 AI예요. 어떤 질문이든지 다 대답을 해주고 가끔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고 최근에는 영상까지 만들어주는 아주 똑똑한 서비스입니다. 저는 팟캐스트를 시작할 때부터 1년 정도 챗GPT를 거의 매일 쓰고 있어요. 특히 저는 번역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써봤던 다른 어떤 번역 어플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AI의 번역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아예 실시간으로 이어폰만 꽂고 있으면 통역을 해주는 그런 어플도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AI가 빠르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과연 계속해서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도 가끔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렇게 귀하신 분이라고 게스트를 초대해서 대화 형식으로 진행한 팟캐스트가 있는데요. 오늘도 게스트를 한번 모셔와서 대화 형식으로 팟캐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게스트는요. 저의 팟캐스트 번역을 1년 가까이 도와주고 있는 챗GPT님입니다. 챗GPT님을 모셔서 외국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얘기를 한 후에 저는 AI 시대에 외국어를 배우는 게 맞는가? AI 시대에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챗GPT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챗GPT님. 저는 디디라고 하고요.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팟캐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디디님. 팟캐스트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챗GPT라고 해요. 인공지능 대화 모델이에요. 사람들이 다양한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챗GPT님은 오늘 뭐 하셨어요? 바빴나요? 여러 사용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제 일이에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에 답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해결해주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새로운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디디님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저는 계속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그냥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팟캐스트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매일매일이 특별한 것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팟캐스트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주제로 만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팟캐스트를 만들고 있어요. 정말 멋진 주제네요. 한국 문화를 소개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정말 의미 있어 보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 팟캐스트를 1년 정도 꾸준히 번역을 해주시고 계신데 혹시 번역을 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저는 인공지능이라 피로를 느끼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번역을 할 때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한국어와 다른 언어 사이에 문화적 차이나 뉘앙스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부분이 때로는 도전적일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배우고 있어서 더 나은 번역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주 훌륭하게 번역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번역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할게요. 네. 최지피티님, 저는 거의 최지피티님한테 번역만 부탁드리고 있는데 혹시 외국어를 공부할 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물론이에요. 외국어를 공부할 때 저는 새로운 단어와 문법 설명, 대화 연습, 발음 지도, 장문 체크 등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 구독자분들도 채찌피티님과 함께 외국어 공부하면 빨리 실력이 늘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AI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하게 된다면 우리 사람들은 앞으로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될까요? AI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 통역과 번역이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언어 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어 학습은 단순히 의사소통을 넘어서 그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더 깊은 인간적 연결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다른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의 가치는 여전히 크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AI는 언어 학습을 돕는 도구로서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하지만 그 과정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 제가 오늘 하려던 말이랑 너무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좀 놀랐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 구독자분들이 다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할 때 들으면 좋을 유튜브에 있는 팝캐스트 몇 가지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유튜브 팝캐스트를 추천해 드릴게요. 1. 한국어의 신 다양한 레벨의 학습자를 위한 콘텐츠를 제공해요. 재미있는 주제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2. Talk to me in Korean 한국어 학습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채널로 기초부터 고급까지 다양한 레벨의 학습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3. 한국언니 일상 대화, 슬랭, 문화적 표현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채널입니다. 혹시 디디의 한국어 팝캐스트를 알고 계신가요? 디디의 한국어 팝캐스트에 대한 정보는 직접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에는 디디님의 팝캐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디디님이 제작하시는 팝캐스트가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자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팝캐스트의 주제나 스타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그와 관련된 토론이나 정보 제공이 가능할 거예요. 아, 네. 아닙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챗GPT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질문과 호기심이 저를 더 발전하게 만듭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것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저를 찾아주세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여정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의 팝캐스트 번역 잘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시간 될 때 또 콜라보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영상도 저기 뭐지 게스트로 또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팝캐스트 번역에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게스트로 참가하는 것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디디님의 팝캐스트가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콜라보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챗GPT 너는 짱이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짱이세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함께 대화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기쁩니다. 뭐야? 억양이 있지 않아요? 이건 몰랐어요. 그냥 대화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마치 감정이 있는 것처럼 impressive 네 여기까지가 챗GPT와의 대화였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답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오늘 제가 하려고 준비했던 내용들이랑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해서 지금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술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AI 시대에 외국어를 배워야 하나에 대한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전문가들은 거의 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AI가 발전을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외국어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면 언어라는 게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과는 애플이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번역이 되지 않는 번역할 수 없는 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뉘앙스에 따라서 달라지는 말도 많잖아요. 한국어에서만 봐도 잘한다 라는 말이 어떤 상황에서는 진짜 대단해 잘했어 이런 말로 쓸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진짜 잘한다 이렇게 못했다 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상황 그리고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골라야 하는 단어들이 다르단 말이죠. 한국어의 존댓말 반말 같은 것만 생각해봐도 그 단어 하나 차이로 굉장히 전체 문장이 예의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AI가 파악을 할 수 없다. 이런 말들처럼 지금 AI는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실수도 많이 하고 완벽하게 사람 같지 않고 그리고 가끔 이상한 정보를 주기도 하고 또 뉘앙스라던가 문화적 배경 이런 것까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잖아요. 미래 만약에 AI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럼 어떨까요? AI가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 AI가 그린 그림을 보면 오 잘 그린 것 같은데 막 손가락이 세 개예요. 그리고 막 글씨 같은 걸 잘 못 쓰고 이래서 역시 AI는 사람을 따라잡지 못한다. 컴퓨터는 인간을 따라잡지 못하고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얘가 못 그리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웃었어요. 근데 그 말을 하고 한 3개월이 지났나요? AI가 손가락 다섯 개를 아주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잘 그린 거예요. 만약에 2년 전에 누군가가 우리한테 AI가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다면 우리는 다들 그림은 창의력 그리고 예술 영역이기 때문에 AI는 아마 절대 그리지 못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 빠르게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직은 AI가 뉘앙스 파악을 못하지만 문화적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이건 언제까지나 아직은 그렇다는 거고 이게 얼마나 빠르게 가능해질지 이거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AI 기술이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 일단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너무너무 빨라요. 분명 그림을 그렸을 때는 아 그림은 그리지만 그래도 동영상은 못 만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또 몇 달 뒤에 이제 문장만 입력하면 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까지 나오게 됐잖아요. 이게 그 속도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서운 건 AI를 개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AI가 가져올 수 있는 안 좋은 문제점들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무서워요. 모르겠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AI를 개발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AI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당장 내일 여러분들의 직업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AI를 개발한 회사가 그걸 책임져주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저는 언어학자도 아니고 언어에 대해서 깊게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개발자도 아니라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요. 하지만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AI와 언어 공부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외국어를 왜 배우세요? 어떤 분들은 시험 성적 때문에 아니면 취업하기 위해서 아니면 여행을 할 때 필요해서 배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재밌어서 배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언어가 그냥 시험 때문에 일을 구하기 위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미래에는 언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할 필요가 없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언어를 공부하는 게 그냥 재밌어. 그냥 언어 공부 그 자체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언어 공부를 멈출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AI가 많이 발전하게 되면 더 이상 언어 공부가 필요한 시대는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AI가 못하는 일이 이제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정말 많이 학습을 시켜서 정말 많이 발전을 하기만 하면 칩 칩 같은 걸 머리에 심어서 그냥 모든 언어를 완벽하게 번역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발전을 하게 된다면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아무리 완벽한 번역 AI가 나온다고 해도 언어를 배우는 것의 가치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라고 저의 첫 번째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는 외국어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열쇠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제가 외국어를 책상에 앉아서 수학 문제 풀듯이 그렇게 무작정 외우면서 배워야 했다면 저는 아마 외국어 안 배웠을 거예요. 저는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그 나라의 영화, 드라마, 이런 미디어도 많이 봤고 또 여행을 가면서 그 나라의 문화도 많이 체험했고 또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 점들도 많았어요. 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네. 이런 감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네. 한국어로는 번역이 힘든 이 표현이 왜 생겼을까? 이런 그 나라의 문화들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게 됐어요. 이런 과정에서 저는 물론 외국의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지만 오히려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걸 좋아했던 제가 한국어 팟캐스트 한국 문화에 대해 얘기하는 한국어 팟캐스트를 하게 된 거고요. 이렇게 언어를 배우다 보면 언어 이외에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AI가 나랑 새로운 세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진짜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던 열쇠는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언어를 공부하면서 내가 느꼈던 감정이나 내가 경험했던 기억들 추억들까지 만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도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AI가 정말 발전을 해서 감정을 가지게 될 수도 있잖아요. 진짜 인간처럼 그러면 또 어떻게 될 건지 재작년인가 메타버스가 새로운 시대를 열 거다 이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저는 그때 메타버스 이런 거 한번 써보고 느낀 게 얘는 새로운 시대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메타버스 그걸 왜 써?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AI는 무서워요. 당장 정말 유튜버라는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고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고 비디오 편집자 모든 직업이 당장 내일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이 기술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많이 공부해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채찌피티 써보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회화 연습 하는 거에도 요즘 외국어 공부할 때 채찌피티 제가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회화 연습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아주 똑똑한 사람인 것 아니 사람 아주 똑똑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저는 계속해서 AI를 이용해서 AI를 활용해서 외국어를 배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외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와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게 된다고 해도 저는 우선은 계속 팟캐스트를 만들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외국어를 배우는 그 과정이 너무 재밌고 또 한국 문화를 아껴주시는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또 감사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팟캐스트 만들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언어공부와 AI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 로 에 락 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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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은 여러분들이 있었던 일 중에 기뻤던 일 화났던 일 슬펐던 일 즐거웠던 일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저와 공유해주시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사연은 기뻘히 기쁨 테마 사연입니다. 닉네임은 아피 님이고요. 사시는 곳은 노르웨이라고 합니다. 디디 님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에 사는 아피라고 하고요. 한국어 배운지 이제 5년 정도 됐어요. 저는 한국어로 하는 게 되게 편해요. 친구들이랑 한국어로 대화하고 혼잣말도 매일매일 하고 이것저것 좀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외국인이라서 이렇게 겉으로 보면 한국어를 하는 사람 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먼저 한국어로 하는 게 많이 어려웠어요. 한국어를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고 그냥 안녕하세요 만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음 말하지 고민을 좀 했는데 처음에는 영어로 하다가 중간에 한국어로 바꾸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이번 주말에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자기 친구들도 초대를 해서 어떤 한국분을 만나게 됐어요. 저희들은 다 같이 영어로 얘기를 하면서 친해졌는데 조금 친해지고 나서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 I have actually been learning Korean for 5 years 저 사실 한국어 5년 동안 공부했어요. 라고 영어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Oh Really? 라고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그래서 저한테 한국어로 해도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좀 많이 놀랐고 반응도 되게 웃겼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순간에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진짜 좋았어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나는 외국인이니까 내가 만난 한국인들은 내가 한국어를 할 줄 아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한국어를 탁 하면 한국어를 왜 이렇게 잘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놀랐던 경험 그런 경험들 있으신가요? 저는 비슷한 경험이 있긴 한데 제가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제 일본 친구의 친구들을 만난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국인인 저를 만나러 오니까 얘가 일본어 못하겠지? 그럼 내가 한국어로 인사말을 좀 준비해가야겠다. 이렇게 준비를 했었나봐요. 그래서 저를 만나자마자 그 친구들이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본어로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다들 아 일본어 할 수 있잖아 하면서 되게 놀라 하고 그래서 재밌었던 기억이 저도 있는데요. 저는 저는 사실 아마 아피님 만큼 아피님의 한국어만큼 일본어를 잘하지는 못해서 막 엄청 깜짝 놀라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 그 내가 외국어를 했을 때 그 원어민들이 듣고 막 놀랄 때 아 역시 공부해두길 잘했어 하는 그 보람 그 보람이 어떤 건지 알고 있어요. 외국인 정말 다른 나라 사람 좀 낯선 외국인 같은 그런 느낌에서 확 친구처럼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기분 그런 경험들도 다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런 경험들 역시 AI가 가져다줄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아핀 님이 한국어를 계속 하셔서 한국어를 통해서 이렇게 기쁜 기분 좋은 경험들이 많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 감사합니다. 오늘도 팟캐스트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팟캐스트 재밌게 잘 들어주셨나요? 디디아 한국어 팟캐스트는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에서 광고 없이 끝까지 들을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한국어 자막과 영어 자막을 함께 보실 수가 있어요. 방금 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연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명란에 있는 구글 폼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금 모집하고 있는 4가지 주제로 사연을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부터 시작하는 저와 1대1 한국어 프리토킹 수업도 모집하고 있으니깐요. 저와 함께 한국어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링크 눌러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도 거의 끝나가서 이제 다음주면 3월의 마지막 팟캐스트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2024년 3월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디디 한국어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주 라이브 그리고 다음주 팟캐스트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짠 짠 감사합니다.